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 이영애 씨가 가짜뉴스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열린공간TV를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얼마 전에 배우 이영애 씨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5천만 원을 후원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죠. 여기에 열린공간TV가 가짜뉴스를 내보내자 이영애 씨가 최후 통첩을 보냈으며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며 열린공간TV를 이영애 씨가 박사를 냈습니다. 그동안 배우 이영애 씨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배우 이영애 씨가 유튜브 매체인 열린공간TV 구독자 75만명 열린공간TV가 올린 영상에 국민을 반목시키는 가짜뉴스라며 방송 중지 및 사과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영애 씨는 열린공간TV에 제대로 대응을 안 할 시 앞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영애 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다담의 이석인 변호사에 따르면 이영애 씨가 허위사실 영상으로 지목한 영상은 지난달 18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간TV에 나왔습니다. 원료보도 김건희와 이영애 그리고 김행이란 이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영애 씨가 지난달 12일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모금에 5천만 원을 기부한 게 화제가 되자 이영애 씨와 김건희 여사를 엮고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다라고 열린공간TV는 주장하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방송 내용을 보면 의혹이 있다 정황이 있다 등 확인되지 않은 말로 8분간 이어지는 영상에 대해 이영애 씨는 방송 내용 전체의 문제가 있으나 일단은 두 가지 허위사실에 의의를 제기한다며 허위사실로 여론을 호도하고 두 아이의 엄마를 욕되게 하고 있어 공인으로서 피해를 입고 있으니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영애 씨가 지적한 두 가지 내용은 모두 이영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었다고 묘사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김건희 여사와 이영애 씨의 첫 만남을 묘사한 것으로 열린공감TV는 2012년 정호영 회장, 이영애 씨의 남편, 정호영 회장의 쌍둥이 남매, 자녀 돌잔치에는 아주 국소수의 지인들만 초대되어 갔는데 이 자리에 김범수 아나운서는 김건희를 대동하고 간다. 그렇게 이영애가 김건희와 친분을 쌓게 된다라고 열린공감TV는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돌잔치에서 만난 김건희 여사와 이영애 씨가 이후 매우 가까운 관계로 이어졌다고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열린공감TV는 김건희 여사가 과거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와 관련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 행사에 단골로 가서 응원하며 자신의 SNS 등의 행사 홍보를 자청했던 인물이 바로 배우 이영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이영애 씨 측은 쌍둥이 자녀 돌잔치에 김건희 여사가 온 사실 자체가 없다라며 아무 확인도 없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영애 씨의 코바나 컨텐츠 행사 참석과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때문이 아니라 미술에 관심이 있는 지인과 같이 간 것이라며 전시의 참석 사진 역시 이영애 씨가 직접 SNS에 올린 적도 홍보한 적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코바나 컨텐츠가 과거 주최한 코르비대전 2016년에 이영애 씨가 참석한 사진은 모두 김건희 여사가 개인 인스타그램에 홍보용으로 올린 사진들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미술기획자로 마크 로스코전 2015년, 알베르토 자코메티 한국특별전 2017년에서 18년 등 굵직한 전시회를 기획해 왔는데 김건희 여사의 인스타그램에는 관련 전시회에 이영애 씨 뿐만 아니라 방송인 신동엽, 이경규, 배우 유지태 등 셀럽들의 참석 사진이 대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영애 씨는 내용 증명해서 일부 언론의 편향적 선동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속아 분열이 심화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국민화합을 위해 정상적인 언론의 역할 수행을 당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영애 씨는 가짜 뉴스로 선동해서 국민 반목을 심화시키는 건 국민화합의 장애가 된다라며 특히 부모 입장에서 편가르기 행태를 그대로 놔두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악영향이 미칠까 우려스럽다라며 이영애 씨의 변호사는 1주에서 2주 정도 지켜본 뒤 열린 공감TV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현재 이 소식은 여러 언론들과 특히나 2030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영애 씨가 국민의힘 웬만한 국회의원보다도 더 강력하다라며 가짜 뉴스를 퍼뜨린 열린 공감TV를 읽어에 이 박사를 낸 이영애 씨의 용기에 2030 유저들은 대부분 이영애 씨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영애 씨의 이런 용기는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영애 씨가 얼마나 졸이 있게 또 정확하게 또한 얼마나 강력하게 저 가짜 뉴스의 본산인 열린 공감TV를 박살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전에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사업에 기부를 한 이후에 오마이뉴스가 이영애 씨를 조격했다가 오마이뉴스도 발칵 뒤집어졌죠. 배우 이영애 씨의 이 강력한 의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